바비브라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파운데이션 명거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시아컴 피부 베이스에 맞게 나온 스킨톤 베이스예요 스킨기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력이 좋고 컴퓨터도 굉장히 좋아요 발레스 되게 자연스럽고 다큐린 현장도 없고 색조쪽에서는 엔티 크로즈가 제일 잘 나가요 오즈브라운 느낌인데 너무 짙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행이 안 타기 때문에 매년 만에 제일 인기한 색이 나와요 딱 대표적으로 제일 잘 나가요 이 히비스 코스가 제일 잘 나가고요 말레장미가 유행 트렌드여서 고객님들께서 말레장미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SS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력은 기본적으로 8시간 가고요 진유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딩고